에헤이 불편하구만 불편하구만 불편한 길을 찾아 드러내고 불편한 길가 걸어갈 수 있을까? 걸어갈 수 있을까? 걸어갈 수 있을까? 걸어갈 수 있을까? 갈 수 있겠지? 갈 길이 매우 멀다고 여기는 밝은데 가다 보면 어두워져가지고 아 근데 너무 덥다 이거 옷을 벗어버릴까? 누가 긴 옷을 입고 운동을 하러 나오냐고 아 근데 목이 물릴까봐 목이 물릴까봐 목이 물릴까봐 됐다 됐다 아잇 왜이래 이거 화면 아 됐다 아니 도저히 안되겠어서 걸쳤는데 이렇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감사합니다.